세상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서 멋진 거라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고. 고비고비 길을 지나서 모퉁이를 돌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풍경이 새로운 세상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. 어디 딱 도착하는데 약간 기사분과 그냥 좀 부잣집 딸 느낌 지나니까 막 전 집이 나온 느낌 흰 세단에 야 이거 오늘 이상하다 이거를 어떻게 맞춰 아 근데 해보면 또 나와 형제 거 제 것도 사이렌이랑 얼추 맞는 게 저는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뮤직비디오였어요. 저기 해변가? 어 해변가.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춤은 좀 잘 기억이 안 나. 이런 느낌인데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. 마카레나 아니야 이거는? 마카레나 저는 오늘.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모이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. 다 춤에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저 영어를 썼어요. 아니 근데 난 노래는 잘 모르겠는데. 포미니. 포미니. 포미니? 포미니 알아요? 포미니시다. 장동민 신세대 포미니서로? 근데 모르겠어 저기 현아는 저기 나와. 근데 현아가 나와가지고 여러 시설 빨간 그 손수건을. 이렇게 이렇게 있지? 네. 마울아. 이렇게 하고 여러 명이 있어. 두 개? 뮤직비디오 같아 뮤직비디오. 근데 그 현아 뮤직비디오 아니면 포미니 뮤직비디오. 근데 여기에 가슴팩에 그 4M이라고 써져 있는 걸로. 포미니 맞네. 빨간 목 이거 똘이 하고 있으면 허야 허. 허. H-R. 허. 뭐 이렇게 하자요 노래에서. 니가 설명해. 허 맞는 거 같은데. 허. 그래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. 팍! 모르겠어 이게. 뮤직비디오인데. 맞자. 춤 막 이렇게 춤만 해. 아니야 아니야. 형부터 맞자. 아니야. 이거 밖에 없어. 뮤직비디오인데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이 서 있잖아.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진영 바꾸는 거 있지. 대영 바꾸는 거. 어. 그거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나와서 뭐. 이게 끝이야. 춤추고 춤추는 게? 어. 그러면 그냥. 포미니 아니면 빨간 손수건이지 그럼. 어.